안녕하십니까 김길중 형님의 사랑했지만 18번 곡 됐어요 요즘 김길중 형님의 유튜브를 제가 댓글도 많이 다 읽었거든요 연규 선생님도 댓글도 많이 다 읽고 너무 좋은 곡만 올려주셔서 이 곡 제가 소화를 할 수 있지 떨려 진짜 존경하는 분 노래니까 떨려 와 큰일났다 너무 떨리는데 사랑했지만 끝내 참을 수가 없어서 돌아서버린 너의 뒷모습을 보고야 말아서 잊어야 하는 건가 봐 이렇게 넌 가나 봐 마지막이니 내 모습 보는 게 너무 떨립니다 어떤 날은 너무 보고파서 사진 보며 눈물 흘려 또 어떤 날은 목소리 듣고파서 늦은 밤에 수확이 들지 아무 소용없는 걸 아는데 술에 취해 술에 취해 널 찾다 잠들고 하지 이제 떠나버린 너에게 버릇처럼 고마워하는 맘 잘 살아줘 근데 전세계 국민들 저는 먹방하는 사람이에요 노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당근이 노래하면서 음치겠죠 제가요 제가 음치에요 제가 음치죠 인정합니다 그냥 재밌게 스트레스 풀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알아요 저는 먹방하는 사람이에요 노래하는 사람 아니에요 어떤 날은 너무 보고파서 사진 보며 눈물 흘려 또 어떤 날은 목소리 듣고파서 늦은 밤에 전세계 여신 분들에게 수확이 들지 워워워 아무 소용없는 거라는 다 술에 취해 난 잠깐 잠들고 나지 이제 떠나버린 너에게 버릇처럼 하는 맘 전세계 여신 분들 그를 많이 사랑했던 것만큼 더 많이 아파 늘어먹고겠지 이제 떠나버린 너에게 버릇처럼 하는 맘 너무 감정 들어갔다 저는 노래를 이렇게 올리잖아요 두세 번 안해요 한 번 딱 불러 실수가 났다 그냥 올려버려요 저는 왜냐하면 그렇게 올려야지 내가 몇 번 들어보고 다음에 또 올릴 때는 아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실수를 했구나 여기서 음정이 안 맞았구나 그래서 파악을 하거든요 여러 번 부르고 또 아니다 다시 부르고 뭐뭐 하셔요 어차피 부를 거 한번 부르고 올려버려요 유튜브에다가 그래야지 다음에 듣고 듣고 듣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수가 했구나 아 이건 고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저는요 아무튼 노래 존나 음치인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세계 국민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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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